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 해로운 제품, 정신건강에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제품, 정신건강에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인이요. 그것은 주장입니다. 소송에 나와 있는 주장입니다. 제기된 41개 주에 의해서 제소된 소송 그것은 주장입니다. 소송에 나와 있는 주장입니다. 41개 주에 의해서 제소된 소송 모모를 상대로 제소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제소한 모모를 상대로 제소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제소한 쉐도잉요? CBS의 조 링켄트가 보도합니다. 초당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CBS의 조 링켄트가 보도합니다. 초당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쉐도잉요? CBS의 조 링켄트는 비 모 회사의 legal 행동이 이제 제가 어떻게 알아들의versi말을 모르겠죠? CBS의 조 링켄트가 이기간의 소셜 미디어 is very daunting. 매우 압도적이에요. It's very overwhelming. 모니카 마롱은 4명의 딸이 있습니다. 10대 2명을 포함하여. 그녀는 부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독성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소셜 미디어가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중독성 자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독성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소셜 미디어를 중독성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독성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독성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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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